메마르고 거칠어진 피부에 수분을 가득 안겨줄 N브랜드의 마스크팩입니다. 사막의 수분창고로 불리는 선인장은 물론 백년초와 특허성분을 함유한 팩을 얼굴에 올리면 내 피부가 바로 오아시스. 팩을 붙이기 전 고민 부위에 스팟 세럼을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 업. 스팟 세럼과 마스크팩 10장 구석의 패키지 가격은 5만원대입니다. 근데 이 팩 가격은 한 장에 2천원이래요. 근데 이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 세럼 가격이 포함된 게 5만원인가요? 스팟 세럼이 2만원 후반대. 이거 진짜 좋대요. 난리 난다, 지금. 반응 좋다. 반응 난리 나네. 뭐야, 이 제품 회사에서 지금 단체로 오신 거 아니죠? 또 팩 제품 나오면 그거 한번 해 봐야죠. 짜봐야지. 일단은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. 뒤에 있는 이 필름은 빼면. 부드러워요. 아, 많다. 와, 진짜. 그런데 요즘은 진짜 웬만한 제품은 다 이렇게 촉촉해. 이제는 시트 밀착력인 것 같아요. 얼마나 얇은지. 맞아요. 어디다 바르시는 거예요, 또 미주 씨. 역시. 일단 군데군데 다 바르는 거예요. 건조한 애들은 허벅지. 종아리 무조건. 어? 밀착력 장난 아니에요. 지금 우리 미주 씨가 종아리에다 붙였거든요. 춤 좀 춰봐요. 우와. 절대 안 떨어져. 엄청 얇아보이네. 그러니까 사실 얇은 제품들이 이게 처음에 붙일 때는 좀 어려워도 한 번 붙이고 나면 밀착력이 장난 아니거든요. 이거 한번 써보세요, 그러면. 세럼? 스팟 세럼. 일단 이게 미백 주름 개선의 이중 기능성 화장품이고요. 미백? 근데 이게 발랐는데도 수분감이 안 날아가고 계속 있어요. 오케이. 현지 김 님이 피부관실 갈 필요 없어요라고. 접수. 그 정도?